제가 채용 분석편에서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고 네 번째로 인재상. 인재상 확인하는 거 진짜 귀찮고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. 왜 다 똑같으니까 모든 기업이. 그래도 반드시 인재상을 확인하시면서 채용 사이트에 좀 더 빈번하게 들어가시게 되신다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직무 역량 및 직무 분석. 아 직무. 저도 이제 직무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. 미안할 정도로 직무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